오늘 왜 이렇게 의상이 멋있어. 입혀주는 대로 입어가지고요. 그러니까 입혀주는 대로. 형님 만약에 시술이에요? 어, 시술이에요. 나는 저런 스타일 입고 싶어도 안 입혀주더라고. 저 형은 원래 뮤지컬, 뮤지컬 출신인데 나 진짜 오늘 퍼포먼스 때문에 진짜 준비 많이 됐어요. 계속 연습. 저는 으른 섹시만 입을 수 있는 거야. 그렇죠, overdrive. dong 주님의 연예 enlightenment. euiiiiiiiiiiiiio kyiiiiiiiiiiisom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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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. 방황하던 그대와 나 뜨거운 마음이었네 저 멀리 서 있는 모습 가까이 다가서면은 고근히 바라보는 눈 그리고 웃는 얼굴 야윈 손 잡아주며 이제는 외로워 말아요 행복의 눈물이 끝없이 방울방울 과거는 지워놓고 상처는 묻어두고 그대의 품에 안겨 잠이 드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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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여행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혼자 하는 척 말 싫어 혼자 하는 척 말 싫어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면 어둠은 사라져라 멀리 떠나가라 슬픔도 그대 품에 잠이 드네 가로등 불 꺼지고 탱거도 끝나가는데 언제까지 두 사람 춤은 끝나질 않네 언제까지 두 사람 춤은 끝나질 않네 아멘 아멘 아멘